1, 2, 3 AGM 하! 안녕하세요 AGM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개인 별로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배수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성은지라고 합니다 네 성은지야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고유경입니다 고유경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강서연입니다 강서연이야